마물들 조금씩 충전할 수 있어 아래 버튼 보이지? 상점에서도 충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ㅋ ㅋ 트윽 본다 발 치우다니 대단해요 편의점 김아 찰 정신 차리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낼 것이오. 계집이 살아있어. 주변에 샅샅이 찾아. 생명의 기운이 은행골까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우리끼리 별수 있나요? 일단 마을로 들어가 사부님을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사부님이 벌써 와있어요. 경비병들에게 듣자니 마을 앞 언덕에서 북면 자객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더군. 그 자객들이 내가 찾던 이들이 맞는 것 같네. 혹시 그 중에 젊은 여인을 본 적은 없던가? 꼭 확인을 해야겠네. 한 자객이 여자를 태우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가 있더군. 천파가 생명의 손에 들어가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을터. 흠... 사부님, 저희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일세. 예시의 손에 들어가면 죽을수 있을텐데요. 그 안타깝게도 아직도 다시 재주 cons. 그 다음, 성장으로 발언하려면... 하지만 그러시면 안타깝게도 안탭을 수 이상요. 일하시는지 얼마나 배우실 수 있을까요? recipes, 참아 само 방애려고 해요. 저런 tract 피에 대해서? 이제는 손을 통해서 부터와요. 아니, 수박보는. 멈추는 부터와요. 필요한 재료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잠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잖아 너 체질 강화는 하고 있는 거야? 영약을 먹으면 체질이 강화하기 전에 체질 강화해도 난 필요한 재료는 이 버튼을 눌러 체질을 강화해봐 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 이곳에 새로 등록된 임무를 목표와 보상까지 미리 확인해. 임무는 포기해도 받은 임무는 자동으로 퀘스트 트래커에 표시돼.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 임무 트래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 어때? 편리하지? 어서 임무를 수행해 보자. 퀘스트 트래커가 되었지 않습니다. 내 아이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은이이이이이이이이이. 첫 장면은 클라이퀘스트 트래커가 되었고, 왼쪽의 상태라에 모터를 탕해 보자. 세트 라이브가 안들어 임무를 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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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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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